머리 안 감았어? 안 감았어. 너 이거 그때 촬영하고 안 감은 거야? 야 이거 제품 묻어 있잖아. 머리 안 감았는데? 왜? 이거 제품. 어머 어머. 그때 그 촬영할 때 그 스프레이 그대로. 아 그러면 비듬이 아니라 스프레이 갈라진 거예요. 저건 비듬이야. 그래? 각질 각질. 쉽게 얘기하면 이게 건조해가지고. 빨리 감지. 좀 감아야지. 그래 안 찝찝해? 나 지금 뽀진뽀송한데? 근데 은하 이거 두피 각질 좀 정리하고 우리. 근데 하얀 비듬 떨어지면 안 되잖아. 아니 이거 봐 나 다 떨어져. 이게 다 건조해서 그래. 그렇다고 해서. 하지마. 하지마. 예. 드늤야 얘들아öll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더러워. 하하하핳핳핳핳에 드세요. 환팔 때 퍽퍽해드릴게요. 예쓰. 좋아요. 이놈의 비름때문에 미치겠어요. 아이고. 머리 감을 일이 없어요. 나갈 일이 없어서. 진짜? 차가우세요. 네. 이거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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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뜨겁잖아. 그러면 건조해져. 열이 많아야지. 너 술 많이 먹으면 얼굴 뜨거워진다. 열이 위로 올라가잖아. 피부가 열이 나면 그때부터 건조해지는 거야. 아 얘 술 많이 먹어서 두피도 이런가? 아니야 아니야. 그건 아닐 거예요. 이거 거의 응급실 비슷한데요. 어? 어 그래 거기야 거기. 누구세요? 왜? 아! 행복해? 닭살 돋았어. 진짜 털털해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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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